안녕하세요. 존다티비 문스입니다. 오늘은 기독교 컨텐츠 공유 플랫폼 스위치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스위치는 Sharing Wisdom is to be Christian의 약자입니다. 스위치는 목회자와 성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유 플랫폼입니다. 스위치 접속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switch.or.kr로 검색하여 접속합니다. 2023년 4월 24일에 공개되어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. 현재 연령, 절기, 영역별 교회 목회, 가정예배 레시피, 목회자 디지털 리더십 등 8개 분야에 212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.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과 연애, 미디어에 빠져드는 다음 세대 세우기와 같은 교회의 학교를 위한 콘텐츠부터 현장감을 불어넣는 영상 콘텐츠 개발,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등 목회자들이 궁금해하고 교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목회, 가정 리더십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 영상을 만들었으며 향후 기독교 방송국이나 단체들과 협력해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양질의 영상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성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는 공유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